그러나 쉽게 쉽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막 툭툭 부딪히지 않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한마디에 그냥 다 일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겁내고 또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특히 활동이 많은 사람들 특히 공적인 자리에 나서는 봉사자들은 특히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그렇죠? 그러면은 아 참 저분은 정말 자기 시간과 그 봉헌을 통해서도 저렇게 겸손하게 열심히 하는구나 참 보기 좋다 모습이 그러면 그거를 본받아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믿는다는 것 하느님을 믿고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삶은 괜찮은데 자기의 열정 안에 사로잡혀 삶은 거의 대부분 열정 빠지면 신앙도 같이 이렇게 약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PBC 평화방송 그래서 하느님의 열정 안에서 삶은 감사드립니다 그는 아마도 상대의 전환에서 삶은 그냥 하고 싶습니다